형님, 저 1600 버서커 초각성 로드 돌리려고 하는데 일리아칸 돌려서 장비 계승해야 해요? 자, 야 니나부서 뭐 해돌을 갈까? 사과를 먹을까? 사과? 나 일갓이야 모험에서 진짜 아프리카 안 입는 거 턱 부수고 싶네 하이, 뭐 타유 왔어? 어, 타유야 왜? 일리아칸 돌려서 장비 계승해야 되냐고? 미안, 뭐 니 캐릭을 왜 장비 계승을 해? 아, 배럭 돌리고 싶어서? 아, 초각성 로드 이미 매겨버렸어? 초각성 로드에서는 일리아칸 장비 안 줬지? 아, 뭐 일리아칸 돌아달라고? 나 졸라 센 캐릭 있거든 타유야? 와라, 나 경험치 작업이나 좀 해야겠다 아브 25왕이요? 야 님들, 그래도 우리 로아종 대표 타유가 아브리슈드 때 극선발되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타유 오늘 휴방이야? 어떻게 휴방날 배럭 계승을 하지? 쩐다 요즘 로아가 많이 재밌긴 하나하나 보구나 디스코드 타유방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형님 저희 서포터입니다 아,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슬프시나요? 왜 우시지? 원래 말투가 저래요 아,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뭘로 가지? 혹시 에키드나 도 가볼까요? 에키드나? 일리아칸 하고 에키드나? 그럼 빨리 해 줄게 브레이크로 가야겠다 싹 가능이지? 자, 제가 방파하고 초대해 드릴게요 일단 일리아칸부터 가자 백청민 님도 가시나? 네 잠시만요, 초대해 드릴게요 닉네임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파라딩딩이입니다 파라딩딩이 야, 타요 너 닉네임 뭐였지? 그거? 대지술사 타요입니다 대, 대지야? 네, 땅 어, 사타요 저희 버클놀입니다 진짜로 어디 버클? 저희 2막이요 응원해 아, 대지술사 타요 아, 대지술사 타요 와, 근데 열심히 한다 무슨 배력을 키우네 열심히 하죠, 이거 아니, 근데 가기는 강영수를 껴놓은 이유가 있니, 혹시? 몰라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이거 그거다 로팡 돌린다고 전기업수 암호를 맡기느라고 아니, 엊그젠가 로아정 파기를 도는 거 보니까 졸라 세던데, 파티가? 아, 지금 다 세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누리도 지금 유각 다 읽었어요 유각을 다 읽었다고? 네, 다섯 개 다 읽었어요, 어제 사자 장난 아니구만 뭐야, 잠시만요 내가 해보니까 1등이 되지 못하면 꼴찌가 나아 죄송합니다 인정, 그것도 인정 어 아니, 근데 백청민님도 진짜 레벨 졸라 높았네 작게요 아니, 지금 유각을 또 배우고 계시네? 구동하고 마을도 지금 가격 좀 있지 않나? 그쵸, 저번 2개 있는데, 100명을 돌을 다시 깎아야 돼서 지금 돌도 깎으시는 거예요? 네, 돌이 원래 각성 중갑돌이어서 돌 지금 많이 비싸지 않나요? 지금? 지금 근데 좀 떨어졌어요 제가 깎을 때 3,000골드였어가지고 하나에 하하하하 돌 가격 미쳤네 지금 한 1,300골? 1,300골도 근데 엄청 비싼 건데, 지금 그러면 로아정도 25일부터 풀로 로아만 달리는 건가? 그거 오픈로 나지? 네 놀라 재밌겠는데? 나도 그냥 방송 치고 방송이나 보고 싶다 그러면 로아정은 지금 브레인이 누구야? 없어요 아, 저입니다 놀랍게 된 게 제가 많이 읽어요 제가 트레이 때 다 봐줘요 패턴 분석 좋네 아, 없어요 할 때 좀 당황했네 사장님 언제 죽었어요? 방금 잠깐 쉬는 중 바닥 냄새까지 좋네 와, 근데 스트리머 파트 진짜 많이 생겼다 되게 많던데요? 아, 저 어제 마크섭에서 박기님 실제로 봤어요 아, 박기님도 계셔? 직접 해주시면 그거 안녕하세요, 박기님이라고 진짜 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와, 벌써 죽었어 아, 여기 지금 레벨이 다들 로펫이어서 아, 근데 이런 거 좀 한 번씩 생각날 때 돌아놓는 게 좋은 게 발탄도 전에 익스트림모드라고 해가지고 좀 강화버전도 나오고 막 이래서 아, 익스트림발탄 재밌었는데 네 아, 익발대도 하셨어요? 익발대도 하셨습니까? 비방으로만 로아했는데 이번에 끄집어냈어요 아아 아프리카에 비방으로 로아하는 BJ들이 대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로아는 비방용이긴 해 로아가 신규 레이드 나왔을 때 방송용으로 딱 좋긴 한데, 진짜 아, 근데 형님 에스터 너무 비싸요 에스터 지금 7강이에요, 형님 엘라엘라 한 달 동안 5천 줬어요, 5천 아, 진짜 너무 비싸, 로아 아이, 좀 올리긴 해야 돼 이제 곧 있으면 또 에스터 10강 떡밥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엘라엘라는 해놨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엘라엘라, 엘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이, 뭐 그렇게 매절은 안 하지 않을까? 너무 짜치는데? 극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두 명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비방이에요? 아니요, 성민은 방송하고 아니 너는 아니, 졸라 어이가 없네 저는 이거 취미에요, 형님 제 낙입니다, 휴박내로 궁금한 게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해? 지금 우주랑 잠깐 자고 있어 그래서 급하구나, 지금 일어나기 전에 형한테 바로 왔잖아 휴박낼, 이다영 방송 왔어 야, 어이가 없네 너 다음부터 올 때 수박 별풍선 100개 같이 들고 와 별풍선 100개면 졸라 싸져, 지금 골드값 개비싼데 민정, 제가 이득 우리 똥똥이 들어갔나? 뭐야, 이거 이달해야 돼 똥 지우는 중? 에이스톡 부강, 똥 지우는 중 뭐야, 죽었는데? 어, 끝, 끝 야, 야, 조심해, 조심해 저건 밟아야 돼 벌써 갔어 고고고고고 아, 죽었다 어, 개충해, 중요해 숭미야 네? 시끄럽게 나도 하는 걸 숭미야, 이거 끝나고 이다영 친추 해달라고 아, 맞네, 우리 친추 안 돼 있네 친추 자리 있으세요? 아,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제가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다영 겸손하는 거 봐 이게 사람들이 이다영을 좋아하는 일이야 똥 지우 소프트하고는 많이 친해놔야 돼 로아정 터지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형이 아니, 사람인지 모르니까 로아정은 소프트는 맨날 동굴하고 어디 동굴들 말하는데 애키어드냐고 아니구냐 야, 바로 애키방 판다잉 잠깐만, 나 일단 친추 좀 드리고 친구 창 정리 중 1일 전이면 접었지? 타라딘딘 초대드렸습니다 와, 이다영 이름 친구야, 대박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와, 형이 우리랑 집중했을 때 저런 말이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너 무력하러 가는 거다잉? 네 가자 어디로 가요? 무력하러? 그 6시로 내려가서 언덕으로 올라가 당황스럽네 어디로 가요는 저희 이거 타면 4감보다 어려워요 여기가? 네 저희가 하기라도 원트클을 하는데 얘네 못 개요 저희 2막에서 다 변신해요 크레인 4번씩 변신해요 왕키드 났을 때 타연이 혼자 변해가지고 격돌하고 있는데 다 죽였어 강화할 맛 나더라구요 아, 이맘네 에스도 가는 건가? 아, 성장체감 거기서 느꼈어? 바람풍구 꽂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야, 너 저번주에 하킹 50분 걸렸다고?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저희 못 깬 적도 있어요 아, 뭐 모이면 모일수록 안 되는 거야? 모이면 모일수록 안 되는 거야? 모이면 모일수록 약해져요 아, 우리는 그래 오, 빠르다 오, 빠르다 바쁘실 텐데 제 변신할 수도 있어서 윗부대기 할까요? 아니야 하다 하다 잘 변신을 해 오케오케 어 아니 금방 잡아 괜찮아 진짜 우리 공대는 이다형이랑 론사단이 키워드 저희 매주 버스 태워주거든요 그래도 올해 한 달 난 솔직히 크레이싱 게임하다가 한 달 있다가 론 할 줄 알았는데 에스톱까지 가고 크레이도 진심이에요 이번에 그래 나중에 이제 카즈로스 더 퍼스트 할 때 또 이제 다 같이 또 해야지 그니까 또 언제 그런 거 도전해 보겠습니까? 졸라 재밌단 말이야 하면 돼 개 재밌었죠 우리는 좀 힘들었지 어, 우리는 좀 힘들었지 아니 타요님 그 해우물 공증장판 어제 처음 아셨잖아요 해우물을 어제 알아 너가 안 달려줬잖아 너가 알려줬어야지 아니, 아니 타요님 발밑에 깔아뒀는데 자꾸 다른 데로 도망다니셔가지고 이거 밟으셔야 돼요 핑 찍어줬더니 이게 뭔데 아니 또 헤엄을 헤엄을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 또 밟으면 안 될 거 같이 몰랐구나 죽겠다 배울 게 많아서 로아 지금 되게 재미있으네 지금 딱 좋을 때 복귀한 거 같아요 로아 알겠어 패치도 되게 자주 하고 어 나 알겠어 나 자신을 계속 이렇게 태내해야지 에스톱간에서 재밌어 아니면 재미없으면 안 돼 재미없어지는 순간 수박 몇천만 원 날아가는 느낌이다 뱀대로 뱀 뱀 뱀 뱀 알아 천리야 나도 나 애키드라 잘 몰라 낯설어 이 누나 좀 맞아도 돼 나 강화를 더 해 볼게 그렇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 그건 맞는 말이야 매혹 걸릴 건 맞으면 안 되죠 이런 거 말을 해줬어야지 너가 빠지라고 그게 너의 역할이야 우리 공대에서 우리 거기서 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인데 왕명현이 다 몇 살이에요 형님? 하아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보다 두 살 많으니까 평균 나이가 우리가 우리 평균 나이가 됐다 알지? 우리는 우리는 진짜 노인형이긴 해 곧 있으면 형 죽은 돌아가셔 왜 곧이야 그 정도에요? 됐다 어 굿 됐굴 감사합니다 어 수고수고 어 어 저 그거 떴어요 이거 뭐냐 전부 다 생존해가지고 아 뭐 무공? 네 처음 먹어봐요 아니 그냥 모든 레이드에서 처음 먹어봐 저기 꼭 누구 죽어가지고 이게 무공이구나 어 근데 그 자랑에 그 트로피 주거든 저기 영재 가면 네 그 트로피 설치해 놓고 나중에 다음 로아족 모일 때 너네 그 트로피룸에서 모여 그거 자랑하면 숙시하게 대박이다 이게 와 이런 거구나 어 정민님 또 다음에 봬요 저 먼저 가볼게요 네네네 야 타유아 열심히 해놔 네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어 어 저기 팀 좀 재밌을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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